검찰이 검경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투자 사기범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브로커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위 경찰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유착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62살 송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검찰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최근 1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사기범에게 벤츠와 현금 15억 원, 10억 원대의 가상 자산을 수사 무마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사 무마를 자신했던 이유는 20년 가까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과 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맥을 내세워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여러 차례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경찰 수사망에 오른 자치단체장들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광급 공사를 따내거나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로 사건 처리를 명목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또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등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경 수사관들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